이 시대가 그려졌어? 박열라고? 대이센진의 낙하에 뭐 대이센진? 카네코 후미코 아타시모 아나아키스토스 우리 통고합시다 남아야 저 센진의 그룹은 사람들은 박열로 부르지 자경단이 눈에 띄는 대로 조선인도 죽이고 있잖아 박열로 부르지 나는 잡힌다 박열로 부르지 히로히도 고로타시殿가 왕삭 지지올다 다이약루자이더스 동떼키는 다이쇼가 다르나 맘에미다이지 사이로니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되어줘야지 모닝 그리스마저 그리스마저